여기까지 하면 조금만 더 벌려라 아니 얘는 없네 아니고 얘만 벌려 다시 찍어 하나 둘 셋 넷 내려주기 그 다음에 옆에는 내려놓고 손으로 힘이 나고 손을 가지고 천천히 건조를 할 거예요 천천히 얘를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서 올게요 얘는 펼치세요 옳지 펼치세요 얘는 계속 돌려주세요 옳지 옳지 얘는 펼치세요 촛불이 날고 느낌이 여기서 아이로무기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은 날 때까지 돌려주세요 계속 돌아가요 네 수근이 있죠 내가 체크를 하는 건 빨리 수근이 견주대로 수근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돌리세요 계속 돌리세요 이제 떨어졌네 그죠? 그럼 어떻게 원장님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옳지 나이스 또 다녀오면서ulative announcements нав так whether OR explosions 또 얹어주세요 쭉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? 앞에 빗을 가지고 마인딩 들어갑니다 여기서 먼저 끝이 다 들어갔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벚꽃 손잡이를 넣어주기 손잡이를 넣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해보시면 이랬다가 놓고 손잡이를 넣어주기 손잡이가 미안합니다 손잡이를 넣어주기 손잡이를 넣어주기 희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침에 긴 말을 내놓은 쪽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정도에 속삭이라도 내놓지 하하하 그 정도에 속삭이라도 내놓지 수분기가 좀 많다고 한 번, 한 번, 두 번 첫 등 없이 그냥 쭉쭉쭉 돌리세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돌려주고 공이 기니깐 열 전도율을 잡고 살짝 위로 힘을 좀 주잖아요 그럼 얘가 빠져요 수분기가 다 날라갔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짝 올렸다가 빼면 빠져요 도착 부분도 looking at expenditure 상자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